음악 여러분 지금이 그 일요일 일요일 1시 2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네요 이번에는 과학과 미신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미신을 뭐라고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을 불러서 구타는 걸 미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을 불러서 구타는 것만을 미신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그런 소견이 좁은 생각입니다 그것도 물론 미신은 미신이죠 그러나 신을 불러서 구타는 것 그것만을 미신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생각이 좁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과학과 미신의 차이를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서부터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겠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얘기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상당히 얘기가 길어질 수가 있고 얘기가 아주 광범위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신이라고 하면 신을 불러서 구타는 것 그것만을 내가 미신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 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미신과 과학의 차이를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이죠 이 과학의 정신이라는 걸 처음 접한 것이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면서 과학의 정신이라는 걸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언젠가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수학을 굉장히 못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원래 꿈은 과학자였었는데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었는데 수학을 굉장히 못했기 때문에 과학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왜 과학자는 수학을 잘해야 되는가 의문점을 가질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요 과학과 수학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걸 모르는 양반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좀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왜 과학과 수학은 뛸 수 없는 관계라는 뭐 때문에 뛸 수 없는 관계인가라는 것을 내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 건물이 120층인가 그렇다잖아요 롯데그룹에서 지은 빌딩 말입니다 그게 100층이 넘는 빌딩이거든요 그런데 그 빌딩을 지으려면 건축설계사가 설계를 합니다 그 건축설계사가 설계를 하는데 설계가 그냥 농담 따먹기로 설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농담 따먹기로 150층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50층을 짓는다면 밑에 하중이 1층 1층서부터 150층까지 짓는다면 밑에 1층은 얼마나 굉장한 무게를 받겠습니까 굉장한 하중을 받는 것이죠 그런 하중을 견디려면 거기에 철근을 얼매를 투입해야 되고 콘크리트를 얼마나 든든하게 투입해야 되고 밑에 지반은 얼마나 튼튼해야 되는가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층마다 무게가 얼마씩이다 이를 측정을 하면 120층이라면 총 짓누르는 무게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150층이다 150층에 빌딩을 올렸을 때 바람에 강풍이 불어온다 그러면 강풍이 초속 몇 메다 속도로 바람이 불어온다 그럴 때 이 150층 총 무게가 얼마나 되었냐면 예를 들어서 한 1만 톤이라고 합시다 3만 톤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150층 건물의 무게가 3만 톤이라고 하면 3만 톤의 무게가 받는 바람의 힘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강풍을 이기려면 강풍을 이기고 버티고 있으려면 얼마만한 건물의 힘이 필요한가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수학적인 계산 하에서 건물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라고 하면 과학이라고 하면 수학의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수학의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누리오를 띄웠잖아요 미국에서는 달 탐사 위성을 띄우는 겁니다 달에다가 그러니까 달을 향해서 로켓을 쏘는 것이죠 쏘는데 그게 얼마나 고차원의 수학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로켓을 달에다 띄우는데 달을 향해서 각도가 달을 향한 각도가 0.0001 이하의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각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각도가 틀어지면 말이죠 이 로켓의 각도가 틀어지면 달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로켓이 예를 들어서 지상에서 지상에서 달을 향한 각도가 0.1이 오차가 생겼다 달 정도 거리까지 도달하고 나면 몇 십만 킬로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달을 향해서 쏘았다는 게 달을 향한 게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로켓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학이라는 건 말이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학이 결부가 되는 겁니다 수학 아니고서는 과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하잖아요 기계공학 전공한 사람이 나사의 톱니바퀴를 설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까지 나사 하나 깎는 게 별것도 아닌데 그까지 그걸 뭐라고 그까지 톱니바퀴 하나 깎는 걸 뭐라고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면 무시감은 용감하다고 모르는 사람은 그까지 별거라고 천만에 그렇잖아요 이 톱니바퀴끼리 맞물려가는 것도 말이죠 아주 정밀한 과학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도 수학이 들어갑니다 이 톱니바퀴 하나 깎는데도 정밀한 수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그래서 이 수학 없이는 과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 지금 얘기하는 게 미신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또 한 가지 하고서 넘어갑시다 돌 김용호 교수가 돌 김용호 교수가 하는 철학 강의를 내가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돌 김용호 교수가 하는 강의는 사상 강의입니다 철학 사상 강의예요 그래가지고 서양 철학 동양 철학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서양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동양은 어떤 사상을 기반으로 동양 철학과 학문이 발달했는가 이런 걸 통찰하면서 동양이 서양보다 위대했던 정신문화를 갈파하고 강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 김용호 교수의 강의를 들어보면 동양의 정신문화가 참 위대했다 이런 걸 새삼스럽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언젠가도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디 추종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한복을 입고 있지만 나는 서양 추종자라고 내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서양을 추종하는 서양 추종자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서양 추종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서양이 동양보다 우월하다는 서양이 동양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서양은 왜 동양보다 위대했는가 이 과학의 정신의 마인드가 발달한 것이 서양입니다 그래서 서양이 동양보다 우월하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서양 추종자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이죠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그때 펜팔 알쓰는 데가 있어요 국제 펜팔 알쓰는 데에서 내가 돈을 조금 그때 내가 촌사람이었었죠 강원도 촌에 처박혀서 부모님 일손을 도와드리고 있을 텐데 서울의 국제 펜팔 알쓰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돈을 조금 보낸 거예요 소개비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농한기에 돈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쌀을 팔아가지고 쌀을 몇 대 팔아가지고 현찰을 마련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참 재밌죠 그래가지고 국제 펜팔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제 펜팔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이래야 내가 지금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학생을 내가 소개받았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 희망지역을 적어놓습니다 자기가 소개받고 싶은 여자의 희망지역 그래가지고 내가 유럽 유럽지역을 선택한 겁니다 유럽지역을 선택하고 또 뭐냐면 네덜란드 내가 네덜란드를 선택했는 거 아니 내가 학교 때서부터 네덜란드는 바다보다 육지가 낮은 나라다 그래서 바닷물을 퍼내기 위해서 네덜란드에는 풍차가 발달했다 그리고 그 역사 시간에 배운 게 있어가지고 역사 시간에 네덜란드 하멜이라는 사람이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다가 지주도에 표착을 했다 그런 뭐시기에 있어가지고 그런 걸 배운 게 있어가지고 야 네덜란드? 그렇지 네덜란드 여학생을 소개받자 이래가지고 이제 해서 올린 겁니다 해서 올렸는데 네덜란드 여학생을 소개받았어요 소개받았는데 그 국제 팬파를 알선하는 데서 이런 팜플릿을 보내줍니다 어떻게 팬파를 하는데 에티켓 이런 것도 있고 팬파를 하는데 어떤 써먹을 주유 문장 이런 걸 보내줍니다 그때 당시도 내가 그 시골 중학생이 영작 실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작 실력도 형편없는 실력에 팬파를 팜플릿에 나온 문장을 그대로 벗겨가지고 보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편지를 보내면 말이죠 네덜란드 여학생이 답장을 한 게 한 두 달 지난 후에 답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여학생이 네덜란드에서 항공우편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그 항공우편은 보면 말이죠 편지 봉투 가장자리가 이렇게 알록달록 합니다 그 항공우편으로 보낸 편지가 네덜란드에서 항공우편으로 보낸 편지가 3달이나 4달 후에 내가 강원도 시골에서 받아보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아무리 유럽이라 하더라도 4달이나 5달 걸려서 편지가 온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상한 겁니다 나중에 내가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름도 없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산골에서 해외 외국 사람과 이렇게 편지를 주고 받으니까 이게 정보기관이라든가 형사들한테 정보가 들어간 거야 들어가가지고 이 네덜란드에서 편지가 오면 우선은 정부기관, 형사, 공안개통의 형사 이런 형사들이 일일이 다 검토를 해보고 일부러 그렇게 늦게 보내주는 겁니다 내가 이제서야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 편팔다운 편팔을 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중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내가 서양을 추종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서양 여자하고 편팔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키가 작잖아요 호리호리하고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은 남자는 키가 큰 여자를 선망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키가 크고 키가 크고 여자 키가 170이 넘고 170이 넘다 보면 나보다 크잖아요 나는 지금 170이 안 되는 키입니다 내가 구체적인 얘기나 안 하겠어요 하여튼 내가 170이 안 되는 남자입니다 여자 키가 170이 넘는 훈출한 키고 머리에도 홀한 금발 이런 서양 스타일을 내가 동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었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내가 만약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유복하게 살았더라면 아무리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 커서 유복한 환경에서 컸더라면 지금쯤 아마 내가 서양 여자와 결혼해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내가 서양을 동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서양이 우월한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 내가 수학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수학을 못했다고 했는데 나는 수학을 못했는데 그러나 이 수학만은 존경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수학의 정신이 오늘날 서양의 과학을 발달시킨 마인드입니다 마인드가 된 겁니다 내가 얘기를 하겠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을 공부하니까 이 시험 문제에 어떤 게 나와 수학책에도 그래요 수학교과서에도 어떤 게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3x, 3제곱 x, 몇제곱 파이는 답이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이 답이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여라 이런 거야 증명하여라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을 배우면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증명하여라 증명하는 그런 물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나오잖아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러면 1 더하기 1은 2라는 답이 왜 나와야 되는가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증명 그래서 나는 수학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수학을 이루는 증명의 정신 이것이 과학의 밑바탕되는 과학의 정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은 서양은 증명의 마인드를 가졌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서양이 과학으로 세계를 주름잡는 가장 밑바탕 정신이 된 겁니다 증명의 정신 피타고라스의 정신 뭐 이런 게 이런 게 다 증명의 정신을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수학을 수학을 내가 못했지만 수학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낀 게 있 겁니다 야 수학이야말로 제일 과학적인 학문이다 이런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서양은 서양은 이렇게 증명하는 정신 그것이 바로 수학의 정신이다 그죠 그런 마인드로 서양은 일찌감치 과학기계문명이 발달했다고요 그래서 그 서양에서 발달한 과학기계문명이 전 세계를 재패했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도 서양이 동양보다 우세하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양 추종자예요 그렇다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과학과 미신의 차이를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내가 첫 마디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을 불러서 구술하는 것 그것만이 미신이 아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뭐가 미신인가 증명되지 않은 무작정 믿음 이것이 미신인 겁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말이죠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이비 종교 교주 사이비 종교 교주 암흑애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적인 존재야 저 사람은 아주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야 이렇게 믿잖아요 믿음은 그걸 증명하라는 겁니다 아니 뭔데 왜 저 사람이 신과 같은 존재인가 왜 저 사람이 전지전능한 신적인 존재로 봐야 되는가 이런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하지 못하는 맹목적인 믿음이 미신인 겁니다 증명하지 못하는 맹목적인 믿음 그것이 미신이다고요 여러분들은 미신이라고 하면 무당이 귀신을 불러서 구타는 거 그걸 미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미신입니다 미신인데 그거를 미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가장 아주 저차원적인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 불과한 거고 고차원적으로 생각할 때 미신이라는 건 뭐냐면 증명하지 못하는 그냥 무작적인 믿음 증명하지 못하는 증명해내지 못하는 맹목적인 믿음 그것이 미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은 뭡니까 미신과 정반대의 과학이라는 것은 증명해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과학인 것이죠 증명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과학인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뭐 때문에 훌륭한가 이거를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증명하라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나는 국민의 힘을 국민의 힘당을 지지한다 국민의 힘당이 뭐 때문에 훌륭한가 이거를 증명해야 된다는 얘기죠 증명하라 이 증명을 하는 정신 이것이 서양의 정신이고 이것이 서양이 과학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증명의 정신으로 서양은 서양은 세계를 재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증명의 정신 내가 이래서 고등학교 때 이 수학이라는 학문을 접하고 나서 이야 그때서부터 내가 이 서양이 더욱 위대한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이 증명의 정신 이것이 서양에서 생긴 정신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말이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과학이라는 건 서양의 전유물로 예전에는 서양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동양도 과학을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누리호호를 띄우는 시점까지 닦아왔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시간이 있고 할 생각이 있으면은 다음에 누리호호에 관한 신문기사를 같이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내가 유튜브를 취미를 하는데 하루에 한 뭐 고작 한 두세 번 그렇게 울리는 것이지 유튜브도 너무 과도하게 하루에 녹화를 하면 좀 짜증나고 하기 싫은 생각이 납니다 이 지치죠 한마디로 지친다는 겁니다 예를 여러분들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녹화를 하잖아요 마이크를 들고 녹화를 하는데 이 녹화가 그냥 농담따모기로 든 게 아닙니다 이 녹화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도요 나의 무한한 뇌의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뇌를 계속 생각하면서 말을 쏟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치지 않을 정도로만 녹화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생각이 나면 녹화를 안 합니다 다음 기회로 미루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나게 되면 또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